메이플 유니버러시티. 메이플 대학은 말이야. 비공유투 할 예정이다. 자동화 하려고 그래. 모든 활동들을 자동화하고 싶어합니다. 포함하는거죠. 접근하는 겁니다. 접근 통제. 어디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냐면 그것의 모든 건물로의 접근 통제를 포함한 활동들을 자동화 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접근하는 건데 뭐를 통하여 접근하는 거냐면 그 대학교의 문 되겠습니다. 문.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진입하는 지점. 진입지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접근을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거죠. 그거를 자동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학급 사무실 실험실 그리고 도서관. 점차적으로 모든 학급 사무실 실험실이 또한 자동화될 것입니다. 수동태죠. 접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there is a say. 다시 말해서. 접근 통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는 거죠. 수동태야. 도입되다. 도입이 될 것이다. 도입이 될 것이다. 그죠. 세부 견적을 받는 중. 진행이죠. 진행성이죠. 받는 중입니다. 누구로부터? 영향이 있는 컴퓨터는 영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제공자 공급자 영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제공자 공급자로부터 지금 세부 견적 받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스 컨트롤 접근 통제를 개발 유지를 할 수 있어 2년 동안 2년 동안 그 다음에 자 그것은 2년이라는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필요도 기간이구나. 추가적 기간 동안에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죠. 회사는 경험을 했어야만 하고요.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얘기죠.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다루는 거죠. 처리하는 거네. 그 일과 지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내려가볼게요. 조금 내려가볼게요.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연락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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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왜 연락하는거? 목적이죠. 알기 위해서 일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연락을 하십시오. 그들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출을 해야만 하죠. 그들의 제안을 제출해야 돼? 어떤 제안이야? 설명을 하고 있는 제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무슨 세부사항이냐면 설명서 한 명사에 대한 세부사항 그 다음에 일하는 기술 기법 일하는 기법 기법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그 저기 기계? 기계? 잠깐만 기계 기계의 출처인가? 아 아 아 아 원산지 라고 해요. 원산지 이게 이게 원래 그죠. 원산지 이거 기계류 음 머신이 기계고 집합적인 기계를 여러가지 기계를 합쳐서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모든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이런거 대출하래 필요한 문서가 있어 가용하다 어디에서 여기여기에서 가용하다 라는 얘기죠 밀봉이 된거구나 밀봉된 문서 이렇게 밀봉된 문서가 밀봉된 문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다 여기여기 여기에서 시간도 나와있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밀봉에서 밀봉된 서류만 받아주니까 밀봉을 꼭 해서 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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